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2월 26일날 오랜만에 열렸던 한일정상회담을 보고 이대로는 해결책이 없다 한일관계 정상화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 방송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두 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7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남편을 두신 분의 그런 댓글이고 또 그 댓글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피력하신 분이 제주에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한 번 정도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눈에는 참 잘 보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끼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행동하다 보면 우리 중심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약간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늘 이해하시고 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를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세룡희님입니다 박사님 저의 남편은 일본 사람입니다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한국에 산 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문재인 대통령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히타츠 출신이라 엘리트 출신입니다 저 때문에 한국에 왔는데 다시 일본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일본인 남편을 두신 분의 말씀이 아주 생각을 한 번 왜 국민들이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괴롭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맞췄으면 내 마음만 좀 이렇게 좀 아프고 말았을 건데 댓글을 몇 분이 남겼습니다 고수라님이 남기셨는데 한 가정의 가장은 가족에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살아야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거짓과 상식을 파괴하는 괴물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를 했습니다 또 새롱이 님의 글을 보고 사우스 코리아 제주 님이 아주 긴 글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조언을 하는가 하니까 일본으로 가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그 유일한 선진국이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국민 노후 보장 제도도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에 계실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생활에 스트레스가 되는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언하신 분한테 일본인 남편을 두신 이세룡이 님이 도덕시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제주 님한테 감사합니다 제가 지방에 살려보니까 광화문에는 광화문 시위입니다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과도 다닙니다 거짓과 막무강례로 하는 짓이 자유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는 떠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본인 은퇴한 남편을 두신 분이 다시 한국을 나왔다가 남편은 대부분 좋으면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내를 따라서 7년간 은퇴를 한 다음에 나오셨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그런데 굉장히 이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입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이세룡 님이 남긴 댓글에 대해서 답을 다신 사우스 코리아 제주 님이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체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긴 댓글을 남겼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함께 공유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우스 코리아 제주 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가 이분의 개인적 의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해방 이후에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피해국에게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전후 조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기본조약에서 엄청난 액수를 한국에 지불하고 한국이 나라를 건설해다 주시피 기술 지원을 해주면서 과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반일 감정은 무조건 득이 되는 후진국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국민들이 한일협정 등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제주 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여러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진국 정부와 국민들은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이므로 과거에 대한 기록은 이성적으로 남기지만 과거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를 저당 잡히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선진국 사람이 왜 선진국 사람이냐 후진국 사람이 왜 후진국 사람이냐 선진국 사람의 사고방식이 뭐냐 후진국 사람 사고방식이 뭐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이므로 과거에 대한 기록은 이성적으로 남기지만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덜 미 잡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진국의 오래 살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그때의 상황 논리가 있는 것이고 현재와 미래는 그에 맞는 상황의 논리가 필요한 것도 개인도 아는 상식입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 사회적으로 잘 정리해서 빠른 시간에 마무리 짓지 그것을 몇 년 동안 끌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고 우리고 속 마치 속배우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다는 갑자기 오래전에 대학 다닐 때 들었던 교수분의 말이 떠오릅니다 문화란 상대적인 것이므로 정과 부로 나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닌 것 같더군요 정과 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많은 이가 공감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을 거쳐서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선진국이고 감정에 휘둘려 정과 부를 사람들 마음속에 모호하게 설정도록 하여 유리하도록 선동하고 선동당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후진국이더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표현이네요 과연 한국이란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저와 마찬가지로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지인이 한 말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영원한 후진국으로 남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좀 뼈아픈 질책이니까 언찬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해외에서 오랫동안 경험해 분들의 개인적인 관찰이고 체험담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린 법 제정 과거 집착으로 인한 정치적 이익으로 인한 현지와 미래의 무시 세계 최대 민주자본국이 아닌 개인자유통제를 우선시하는 국가를 지향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인들은 자신의 국가를 생각하며 주로 밝거나 하얀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저는 이상하게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악파체스 우는 어린아이가 떠오릅니다 남한은 이런 건지 여하튼 공박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활동하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셔 보는데요 언젠가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미국에 여행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15세 16세 된 청년이 그 당시 아마 이라크 전쟁이 무슨 전쟁이 바깥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조국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해서 출정할 의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과거에 토마스 프리드만의 책을 보면 바깥에서 취재를 마치고 LA공항을 들어올 때가 되면 LA공항의 그 독특한 항공관제탑을 볼 때는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에 내가 도착했구나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악이 바쳐쓰는 어린아이가 떠오릅니다 저만 그런 건지 이건 확실치 않으니까 각자의 조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근래의 나라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항상 관위 민간을 수탈했던 역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기억들이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정말 괜찮은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해외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더라도 다니면서 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기적적인 일이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자기 나라 학생들에게 자기 나라의 어두운 면반 교과서에 넣자고 그렇게 길을 쓰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라가 걸어온 길을 어려웠던 점을 어려웠던 점을 좋았던 점을 그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만 그렇게 과장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외국에서 가르치려고 하냐 그런 어른들이 세상에 어디에 있냐 정말 오늘 일본인을 남편으로 두신 분 또 사우스 코리아 제주님 우리가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